전세계의 만국 공용어 잉글리쉬의 뿌리가 한글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베일에 가려졌던 한글과 영어의 거미줄 같은 연결고리 영어과 한글은 한뿌리였다는 충격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진다고요? 뭐라고요? 진짜요? 정말이죠? 레알? 이분들 왜 이러는 걸까요? 얼마나 놀라우면 이런 어이없는 리액션이 나오는 걸까요? 뿌니엘도 안 쓰던 레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함께한다면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의 상관관계를 파헤쳐 드리는 시간 미스테리 한글 영어 뿌리 탐구 생활 하루에 투 단어 영단 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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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투 단어 영어 단어 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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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기 프로젝트 코너 함께하는 세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자 먼저 이분은요. 개그 콘서트 멘붕 스쿨에서 미친 존재가 미존이죠 미존. 네. 드러내면서 활약하고 있었고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햇빛 모니터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웃겼습니다. 제 후배가 뿌듯하게 터뜨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그냥 여기서는 또 미친 것 같은 사기 캐릭터를 살리고 있는 빼르난도 김성원씨. 네. 안녕하세요. everybody gets surfing surfing USA hello everyone 인사 타이밍 놓쳤죠? 네. 저는 이제 김성원이를 점점 알아갈 것 같은 게 개그의 어떤 기복까지는 아닌데 처음에 오프닝이 빵 터지면 쫙 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가 본인 소개를 타이밍 놓치신 거예요? 아 제가 그 저번주에 했던 거를 하니까 또 그거대로 계속 쭉 가려다 보니까 또 놓쳤어요. 오늘 왠지 몇 번 놓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만 그거를 그거를 한번 깨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그 다음 걸 안 짜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웃어주고 계신데요. 펌펀스데이 붐업을 위해서 꼭 안고 가야 하는 우리 아이돌 Born to Beat. 비투비의 두 멤버인데요. 국내 최초 육시 아이돌입니다. 육시 집안의 자랑. 뿌리엘의 통역이자 어수선한 이 코너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아주 든든한 분입니다. 육혜리 육성재.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자이언트 막내 육성재입니다. 네. 자이언트 막내? 네. 제가 뭐야. 비투비 중에서 키도 제일 크고 손발이 되게 커가지고 팬분들께서 자이언트 막내라고 크다니까 자이언트. 네. 손이 되게 커요. 손 크네요. 진짜. 오 손이 진짜 커요. 키도 크고. 하지만 막내입니다. 그렇죠? 자막 처리해 줄게요. 아 라디오에서 자막 처리되면 진짜 웃길 텐데 이거. 근데 우리 육시 중에서는 혹시 연예인 분이 있나요? 제가 옛날에 슈가 선배님들 중에서 유쾌승 선배님. 육혜승 씨. 아 슈가분. 근데 이제 드라마 활동할 때는 한희원 씨로? 한예원. 한예원 씨로 활동을 했었는데. 아 그래도 국내 최초 우리 육시. 네. 육혜승 씨. 육혜승 씨가 본명이 아니죠. 그렇죠? 본명이 육혜승 씨. 아 본명이 육혜승 씨군요.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가 아닌가. 네. 국내. 남자 최초. 네. 남자 최초. 아이돌 최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우리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려야죠. 요즘 뭐 새 앨범 연습보다 고라니 성대 모사와 강아지 고양이 성대 모사에 더욱 공들이고 있는 국내 최초로 고라니 성대 모사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고라니 성대 모사를 발굴한 연인 비투비의 유일한 해팟. from Chicago. 시카고니안. 뿌니엘.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뿌니엘입니다. 네. 뿌니엘. 네. 성대 모사 고라니 성대 모사 앵콜을 한 번 더 들어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막 처리 해드릴게요. 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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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좀 배고파요. 고라니가. 아 그 비둘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 갈매기요? 네. 아 갈매기. 갈매기는 우리 또 육성재씨가 잘하는 거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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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인기라는 게 저는 이렇게 듣다 보면 한 번 보면 끝인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두 번, 세 번 보면 아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데. 갈매기는. 갈매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보면 보시록 재밌겠네요. 다음에 그 갈매기를 몇 개 시리즈로. 네. 부산 갈매기도 좀 짜고 그래요. 하하하하! 사투리나는 느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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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죠. 네. 자 세 번 앞으로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우리 8655님이 저 이번에 뿌니엘의 고향 시카고 놀러가요. 와. 부러워요. 부럽죠? 네. 지금 시카고 떠난 지 몇 년 됐죠? 이제 2년 반 정도요. 그리워요? 네. 많이 그리워요? 네. 어떨 때? 가족들은 다 지금 거기 있는 거죠? 네. 사촌형은 한국으로 이사 왔는데요. 네. 사촌형 빼고 다. 아! 사촌형 빼고 다 그렇군요. 시카고 이분 지금 8655님이 떠나니까. 네. 좀 이렇게 시카고 어떻다 우리 고향 시카고 고향이잖아요 뿌니엘은. 어때요? 시카고 자랑 좀 해주시죠. 시카고요? 네. 자랑요? 네. 시카고. 시카고는. 가면 어디를 가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딥디쉬 피자요? 그 되게 두꺼운. 네. 두꺼운 피자로요. 아 피자. 그걸 방금 뭐라 그런다고요? 딥디쉬. 딥디쉬? 아 딥디쉬. 딥디쉬 피자로 되게 유명해서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딥이 깊은 거니까 딥. 네. 맞다 시카고 가면 피자 두꺼운 피자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우리 865님도 여행하시면서 많이 드시고. 조던은 만난 적 있어요? 마이클 조던? 아니요. 아 시카고 불스. 아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새 집으로 이사할 때 근데 이웃이요. 이름이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아 진짜 이웃만. 아 이 얘기 너무 집중했잖아요. 아 마이클 조던이 또 시카고 불스였고. 네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가 또 시카고에서 방송하고 그랬죠? 네.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865님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자 8311님은 방송 듣고 새 사람 팬 됐어요. 좀 더 알고 싶은데 세 분의 버릇이 뭐냐고 하셨어요. 버릇. 버릇. 버릇 이런 것도 알려드릴까요? 우리 육성재 군 버릇 있나요? 습관 같은 거. 저는 자고 일어나면은 꼭. 갈매기 소리를 내요?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안 하고 꿈을 들으시길래. 자고 일어나면은 꼭 점프를 세 번을 해요. 방에서요? 네. 방이 몇 층인데요? 2층 침대인데요. 내려와서 점프를 해요. 아 숙소에 있으니까. 네. 아 약간 하이 점프요? 약간 무릎이 여기 어깨까지 다. 네. 그 서전지 점프를. 왜 하는 거예요 서전지 점프를요? 그냥 아침에 몸 풀려고. 아 스트레칭하는 게 낫지 않나요? 스트레칭은 조금 늘어져가지고. 그래요? 네. 그 숙소가 몇 층이에요? 숙소는 3층이에요. 2층에서 뭐 올라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저는 가볍게 깃털처럼 뜁니다. 아 깃털처럼. 옆에 있는 뿌니에 군은 상재 군이 그렇게 점프할 때 무슨 생각해요? 저요? 네. 처음엔 미친 사람이었는데. 크레이지? 네. 그랬군요. 또 그런 습관이 있고. 우리 김성원 씨는요? 아 저는 그 술자리를 가지면요. 네. 좀 많이 좀 먹었다 싶으면 자요. 바로. 아 그게 주사군요. 네. 근데 20분에서 한 25분에 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자다가 깨고. 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닦아버리고. 네. 그리고 무조건 집에는 갑니다. 아 무조건 집에 가고. 아 술 먹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 네.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돈 안 내고 그러잖아요. 아 돈은 꼭 꼭 꼭 잘 냈어요. 네. 그때 깨우더라고요. 그때 깨우죠? 그럼요. 그게 20분 25분이었어요. 그래도 진짜 다른 주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우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 우리 육성재나 뿐일이 어리니까 잘 모르는데.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시비고는 사람도 있고요. 술 드시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뿐일 버릇 같은 거 물어볼까요? 버릇이요? 네. habit, 습관, 자주 종종하는 행동 그런 거 있잖아요. 꼭 화장실 가서 뭘 읽어요. 계속. 아 네. 볼일을 다 봤는데도 계속 거기서 읽고서 30분 동안 안 나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활자중독이 있어요? 책 보는 습관이 있어요? 네. 책에 빠지면 시간이. 무슨 책을 보여요? 우리나라 책 아니면 영어로 된 책? 요즘은 해리포터 읽고 있어요. 영어로 된 거요? 네. 오 그렇군요. 지금 몇 번째 읽고 있어요? 지금 네 번째 거예요. 아 네 번째 권을 읽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해리포터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네. 영어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나라 공부도 틈틈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이 코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간입니다. 영어 단어도 공부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와우. 하루에 투 단어 영단 한 뿌리. 어떤 코너인지 우리 페레난도가 살짝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한글과 영어는 원래 다 한 뿌리였다는 사실을 파헤치고 영단어를 좀 더 쉽게 배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고요. 한글과 영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원리로 한 뿌리가 되었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소개할게요. 자 한글과 영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워졌는지 연관성을 잘 파헤쳤는지 비투비의 순수 영어 유케리 육성재군 그리고 비투비 해외파 시카고니언 푸니엘이 객관적으로 관계성을 심사를 해 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하루에 투 단어 영단 한 뿌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올게요. 우리 비투비의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저희 비투비의 리더 서은광씨와 보이스 코리아 유성은씨가 같이 듀엣으로 부른 사랑병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만나는 에피타이저 같은 시간인데요. 브르난도 어떤 코너죠? 오케이. 샴게 턴그. 그 턴이 아니고요. 턴. 혀를 말하고 핸드 쓰고 이르. 들으면서 공부하는 코너 속의 코너. 턴. 핸드. 이르. 턴. 핸드. 이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가요 속에 숨은 영어의 깊은 뜻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코너 뭔가 찜찜함을 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좀 기복도 좀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빵 터진 날이 있었어요. 네네네. 저번주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뭐 미철수에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네네네. 저도요. 자 그래요. 우리 둘만 좋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저 두 분도 우리 유케리 그리고 뿌니일도 좋아야 되고요.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셔야죠. 만족하셔야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의 동화 노래. 일단 틀어볼까요? 뮤직 큐. 자 이 노래는 여러분 아시죠? 여름이면 꼭 들려오는 노래죠. 김성수 씨의 목소리로 여름을 알리는 와우! 여름이다. 쿨 해변의 여인입니다. 그렇죠. 잘 들으면 가사가 영어로 들린다고요? 네 잘 들어보시면 노래 가사 속에 영어 속듯이 숨어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그런데 과연 쿨 해변의 여인의 속듯이 뭘죠? 자 페르난두가 그러면 밝혀주시죠. 네 바로 이 노래는 알고 보면 바로 맛집 투어 송이었다는 사실. 맛집 투어 송이에요. 왜 그런지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큐. 와우! 여름이다! 와우! 여름이다! 이게 무슨 맛집 투어 송이라는 거예요? 와우! 네 와우! 여미! 데에르! 데에르! 그렇죠. 와우! 여미 데에르! 여미는 무슨 뜻이죠? 여미! 맛있는! 아주 맛있는! Y-U-M-M-Y! 여미! 여미! 그리고 데에르! 데에르는 저기 혹은 거기! 네 그럼 무슨 말이죠? 와우! yummy 데에르! 와우! 저기 맛있다! 네 네 저기 맛집이다! 와우! yummy 데에르! 이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잘 한번 해보세요. 와우! 여미 데에르! 와우! 여름이다! 여름이다! 여름이니까? 네 그렇죠. 미국인들도 찾는단 말이에요 맛집을. 그럼 다시 한번 이거 들어볼까요? 여러분 와우! yummy 데에르! 이걸 들으면서 김성수 씨의 목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와우! 여름이다! 어! 어때요 진짜?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야 돼요. 그때 우리의 보통 와우! 여름이다! 와우! yummy 데에이! 그렇죠. 와우! yummy 데에이! 와우! yummy 데에! 와우! yummy 데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육혜리가 육성지가 한번 와우! yummy 데에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속 뜻을 잘 살려서 유켜리군 한번 한 소절 들려주시죠. 와우! yummy 데에! 약간 yummy 데에! 네. 그러면 뿌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뿌니엘도 와우! yummy 데에! 들려주시겠습니까? 와우! yummy 데에! 자 우리가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 느낌을 와우 여름이다도 좀 살리면서 yummy 데에이! yummy 데에! yummy 데에! 약간 턱을 좀 빼면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개인기 중에 고 정주영 회장님. 와우! yummy 데에! yummy 데에! 와우! yummy 데에! yummy 데에! yummy 데에! yummy 데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육혜리씨? 와우! yummy 데에! 음 아우 좋아지셨습니다. 뿌니엘! 와우! yummy 데에! 네. 어우 뿌니엘 지금 비슷한데요. 와우! yummy 데에! 자 그러면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노래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one two three four 와우! yummy 데에! 자 여미도 괜찮은데요. 네. 군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army. 아우. army 데에! 와우! army 데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부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미도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김성수의 노래에 맞춰가지고 우리 네 명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했는지 노래와 함께 불러볼까요? 자 다 같이. 와우! yummy 데에! 자 정말 여러분 통하셨습니까? 네. 뭐라고요? 통하셨다고요? 네. 저 너무 좋아요. 이 통앤니어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소개하는 거고. 네. 통앤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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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유켈이와 푸니에는 이거 중간 평가를 해주신다면 아직 봉구는 안 들어갔지만요. 제가 이거 대본을 볼 때 받았을 때 와우 여름이다만 보고서 무슨 영화일지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밑에를 보지 않고.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밑에 yummy del 나오니까. yummy del 나올까. 아 정말 작가님 대단하시다. 작가님이 다 대단하시죠. 뿐일은요? 네. yummy del 가요. 좀 애기들이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yummy del. correct grammar. 아 correct grammar.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문법까지 안 맞다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듣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문법까지 따지는 코너가 아닌데. correct grammar 해가지고. correct. 네. 문법까지. 네. 그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코너를 중간에 또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네이티브. 네이티브와 서피커버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해야죠.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와우, yummy there, 여름이다처럼 이렇게 가요가 영어로 들린다는 분들 제보도 받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제보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들은 그럼 바로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지 알똥달똥 영어는 헷갈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 영철에 뻔뻔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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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시 운영의 브라이언피쇼. 뻔뻔투데이. 뻔뻔투데이. 이제 영철에 뻔뻔투데이. 예아, 테이키디지. 전세계 만국 공용어 잉글리시의 뿌리가 한글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파헤치는 리얼 버라이어티 미스테리 스터링 영단어 뿌리차기 프로젝트. 하루에 투단어 영단 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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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난도 우리 김성원 씨. 모니éo는 김성훈 씨. 펀펀히 키우는 글로벌아이돌 B2B의 유캐리 육성제. 그리고 시카고니아 뿌리 Él.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한 뿌리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연상 단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자, 빌르난도 첫 번째 단어 소개해 주시죠. 오케이. 바로 Hey. Hate. H-A-T-E. Hate. 몹시 싫어하다 라는 뜻이죠? I hate you. 그렇죠. Why? 그럴 때 쓰는 거죠? I hate you. 널 싫어한다 할 때. 첫 번째 연상 단어는 hate. 몹시 싫어하다 입니다. 과연 이게 영어와 한글 뜻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기대되는데요. 어떤 한뿐인지 꽁트부터 만나보시죠. 성재야. 성재야. 육성재. 우리 성재 왔니? 페라던도 형. 안녕하세요. 너무 반겨지시니까 부담스러워 죽겠네요. 형. 안녕하세요. 저 푸니엘도 왔어요. 성재야. 쟤놈 자꾸 왜 될 거야. 짜증나게. 페라던도 형. 너무 더운데 커피 좀 사주세요. 진짜 기가 막혀. 야 푸니엘. 네 커피는 네가 주문해.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 너. 말 똑바로 해. 아니 페라던도 형. 푸니엘 형을 왜 이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푸니엘은 영어도 잘하고 잘생겼잖아. 그래서 싫어해. 뭐. 뭐야. 그럼 저는 못생겨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좀 잘생긴 것 같아. 뭐 어쨌든. 푸니엘 넌 내가 싫어하니까 조용히 해. 일이나 해. 커피 셔틀이나 해. 난 널 이해 못해. 안 좋아해. 죽어해. 싫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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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잇. 하지 마요. 맞아요. 나한테 이해못했. 안좋아해. 중어해. 싫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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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와 여러분. 우리 세 분의 명령기 보셨죠? 이거 뭐 안 풀어도 되겠죠? 연기는 너무 완벽하게. 여러분 귀땅지가 생기대로 이해해 들어해 싫어해 야 헤이트 의미가 통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못해 안 좋아해 증어해 싫어해 헤이트 정말 놀라운데 이거 아 그리고 그 비투비 팬분들한테 습관없음 할게 있어요 꽁투는 꽁투일 뿐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 분 다 저보다 잘생겼으니까요 네 그럼요 우리 엄마가 보세요 멕시코에서 아 근데 이게 얼마나 싫었으면 말투가 저들로 싫어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싫어해 그럼 우리 육성재 뿐일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우리 육성재 군부터 리슨 앤 리핏 이해 못해 안 좋아해 증어해 싫어해 헷 헷 헷 헷 헷 헷 아 이 코너에 정말 우리 육성재씨가 없으면 그렇죠 아 이거 관계를 1단계 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 해 해 해 해 좋습니다 자 또 뿐일도 기대되는데요 뿐일리에 리슨 앤 리핏 아 이해 못해 안 좋아해 증어해 싫어해 헷 헷 헷 헷 헷 헷 헷 ente 헷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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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 니가 너무 싫어. I hate you so much. 2. 난 그 냄새가 너무 싫어. I hate the smell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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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te it. 헤트를 안좋아해, 싫어해로 써야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좋아해로 끝내면 헤트를 안되니까 안좋아해, 싫어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정 안 느끼면 땡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니 잠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코너 혹시 부담되세요? 땡 해주면 우리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본인이 진짜 이건 있는 그대로 네 그래서 부닐엘의 점수가 기대가 되는데요 부닐엘은 과연 뭘 줄까요? 같이 없군요 그냥 처음부터 땡 주시지 차라리 땡 주고나서 근데 왜 이러는거에요?가 나왔는데 모르면서 땡 주면 좀 그런거 같아요 근데 왜 땡이에요? 네 좀 억지스러웠나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거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다 몰래 있는 단어를요 좀 비슷하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바꿔서 네 네 이 코너 자체중에서 어처구니 다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코너 중에서 기가 막힌거 있었어요 혹시? 아, 네, 그럼 죄송합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없죠 사실 아, 저번... 어? 저번에 뭐 있었죠? 기억이 안나요 아, 이런것도 어처구니 없는데요 집중까지 해놓고 네, 아무튼 싫어햇 증어햇 안좋아햇 하면서 헤이트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첫번째 단어는 반반이었습니다 우리 육성진은 딩동댕을 주셨고 네 우리 뿌니엘은 땡을 주셨는데 자, 두번째에 가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그렇죠 딩동댕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자, 첫번째 단어의 뿌리를 찾아봤고요 노래한 곡 듣고와서 다음 단어 만나볼게요 스트로크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썸데이 스트로크스 썸데이 듣고 왔고요 김혜철의 펌펀투데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관단어 이제 두번째 영어단어 드릴겁니다 페르난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adorable adorable A-D-O-R A-B-L-E adorable 네, 사랑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아,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 끝까지 adorable adorable 아, 좋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네 푸름 헤어 투 토 ad-dorable 이야, 머리부터 발 끝까지 adorable 사랑스러운 그렇죠 자, 여자들이 이런 행동 정말 사랑스럽다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우리 페르난도 여자친구가 있죠? 네 뭐, 비공개로 뭐 이런 건 아니죠? 어, 비공개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에이, 컴온, 갓 본인도 지금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비공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지금 대형 전시 마인드로 갑자기 아, 그럼 우리 듣는 분들도 비공개로 비밀로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고 네 얘기를 살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듣는 분들도 막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아, 네네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여자친구 이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사랑스러운 행동 사랑스러운 행동 언제 사랑스럽던가요? 아, 늘 사랑스러워요 에이, 솔직히 몇 년 됐는데 사귄지 2년 반이요 2년 반인데 올해 생일이었죠? 몇 달 전에 네, 제 생일이었어요 같이 했어요? 네네네 둘이 보냈어요? 아니요, 그 여자친구 어머니입니다 아, 그럼 결혼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 결혼할 생각은 있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드러블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여러분 비밀입니다 네 지금 여자친구 있는 것도 겨우 말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어머님 만나고 결혼할 생각입니다 까지 해서 네,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뿌니엘 네 여다분들의 사랑스러운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자친구 없죠, 그죠? 네 네, 진짜로요? 네 여기서는 비밀이니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카고에도 없고요? 네 아, 숙소에도 없고? 올 때, 올 때 숙소 네 진짜요? 네 네 올 때 뭐예요? 올 때 헤어지고 왔어요? 네, 헤어지고 왔어요 아, 가수한다고 헤어지고 온 거예요? 네, 한국 온다고 그냥 아, 한국 온다고 이렇게 헤어지자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듣거나 모르겠어요 아, 그건 모르고요 네 아, 그래도 성재권한테도 여쭤봐야죠 여자분이 어떤 모습일 때 이렇게 어도러블, 사랑스럽던가요? 저는 여성분들 여자가 제 머리를 쓰다듬 모습일 때 너무 좋더라고요 연상 아니면 연하? 아, 연상이겠죠 연상이요 연상 어떤, 쓰다듬어 준 적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아, 쓰다듬어 줬으면 그때 참 그분이 사랑스럽겠다 네, 제가 엄마가 머리 만져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머리 만지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럼 방송 끝나고 제니퍼 작가? 네 네 특하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네 우리 방송 끝나면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럴 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가 해도 괜찮나요? 아, 네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네 여자, 그것도 누나 연상해야 된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영단은 어도어블이었죠 어도어블 어떤 한글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도어블 이런 단어는 기대가 되거든요 자, 어떤 한풀인지 꽁트 만나볼까요? 아따, 육성님 왔나 날씨가 허블나게 더워불어 이런 날 보고 화끈한 일 없나 아따, 형님 이런 날은 소개팅을 해야죠 아, 우리 멤버 중에 제일 예쁘고 귀여운 친구 한 명 소개팅 해주려고 데려왔습니다 아, 푸순아, 들어와 안녕하세요, 푸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따, 진화 아따, 진화하게 반갑소잉 네, 저도 반가워요 히히히 너무 좋은 거 너무 겁나게 귀엽구만 정말요? 그럼 더 애교 좀 부려드릴까요? 뿌잉뿌잉 아, 나 겁나게 사랑스럽구만 아, 형님 푸순이 마음에 드시죠잉 마음에 들어 브라잉 푸순이제 아, 돌아 물게 사랑스럽구만 아, 돌아 물게 사랑스러워 아, 돌아 물게 아디, 돌아 물게 사랑스러워 shark 웃음 아, 나 부순이 정말 아, 돌아 물게 사랑스럽죠잉 아, 돌아 물게 아, 돌아 볼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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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정말 제가 아 돌아볼게 돌아볼게 사랑스럽나요? 아 돌아볼게 아 돌아볼게 아 돌아볼 아돌아볼 아 정말 세번 일단 연기에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연기도 잘하시고 아 돌아볼게 사랑스럽다 고해서 아돌아볼게 아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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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니 정말 이거 놀라운데요 그죠? 네 정말 사랑스러우면 돌아버리죠 아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돌아버릴 정도로 사랑스러운 상황으로 연결시켜 외우시면 됩니다 아 돌아볼게 사랑스럽네 아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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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돌아볼게 아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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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가 육성제군부터 아돌아볼게 사랑스럽네 한 번씩 들어볼까요? Listen and repeat 아돌아볼게 사랑스럽네 아돌아볼게 아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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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영어가 안 나온 것 같을 정도죠 영어가 안 나왔어요 육성제군은 자 이렇게 되면 뿌니엘이 마지막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실 겁니다 한 번 해볼까요? Listen and repeat 아돌아볼게 사랑스럽네 아돌아볼게 아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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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전 뿌니엘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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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도 놀랬어요 지금 앞에 아돌아볼게 사랑스럽네 요거만 잘 깔아주시면 요거는 뜻 한뿌리 맞는 것 같아요 암기하기도 싫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베르난도 아돌아볼게 사랑스럽네 아돌아볼게 아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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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음영 표현 들어가주시죠 넘버원 그녀는 너무 사랑스러워 She is adorable She is adorable 넘버투 모든 아기들은 사랑스러워 Every babies are adorable Every babies are adorable 아 돌아볼게 사랑스럽네 아돌아볼게 아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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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나저나 우리는 심판대에 섰습니다 결과만을 첫번째에서는 반반이었습니다 1대1이었는데 이번에는 기분좋아요 기분도 좋고 두 분이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두 분은 뭐 자유롭게 점수를 주는거니까 신고쓰지 않겠습니다 자 과연 두 아이돌 두사람의 의견은 어떨까요 먼저 순수영원 육성재 점수는요 아 저거 뭡니까 띵동 그저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 이게 아돌아볼게가 아돌아볼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연관관계가 좋았는데 돌아볼게가 사투리잖아요 아 그래서 미국에서 온 이런 푸니알 같은 형들은 못 알아듭니까 음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 알게 된다 꽁트를 우리가 지역적 특색으로 가면 안되겠네요 그렇죠 표준어로 표준어로 표준어 느낌을 좀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과는 어 그냥 시도는 좋았으나 네 좀 나쁘지 않았다 네 인거 같아요 그래서 띵동 정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영미권에서 살던 우리 푸니알 시카고니야는 과연 어떻게 점수를 줄까요 오오우우우우우 자 푸니알이 여러분셋거든 자 푸니알이 여러분 띵동댕동동 나왔습니다 푸니알은 왜 점수를 후하게 주셨죠 에 그 넘어가는것도요 너무 자연스러웠고요 그리고 아 팬 중에도요 그 사투리 쓰는 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투어를 가시면 그럼요. 전라도 쪽 팬분들 있잖아요. 광주 가셔야 되고, 목포 가셔야 되고, 군산 가셔야 되고, 다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 처음에 봤을 때 뭔지 몰랐었어요. 아 근데 꽁트 풀면서 오히려 알았어요? 아 성재한테 물어봤었어요. 아 돌아볼게가 뭐냐고요. 아 돌아볼게. 육성재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코너라면서 저는 느끼는 건데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딩동댕을 줄 것 같은 육성재군이 땡을 줄 때가 있고요. 안 줄 것 같은 우리 뿐일이 또 딩동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 코너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뿌리, 두 번째 단어, 영단어 뿌리까지 찾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두 단어, 투 단어, 무한 반복하면서 ado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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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rable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함께한 영단어 한 뿌리 코너는 또 제보도 받고 있는데요. 자 육성재, 육혜리씨. 네, 영어와 한글의 연관성, 한 뿌리를 찾았다 하는 분들 영어와 뜻이 어떻게 통하는지 짧은 설명과 함께 제보해 주시고요. 코너 속의 코너, 가요 속에 숨은 영어의 속 뜻을 알아보는 통앤리얼 가요를 듣고 영어가 들린다 하는 분들도 제보해 주세요. 네. 자 우리 뿐일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네, 샵 1077 50원의 유료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나 고릴라 또는 토요일 코너 영단 한 뿌리 게시판에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성장되면 선물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한 비투비의 육혜리, 육성재 군, 그리고 뿐일 군 그리고 이 코너로 또 책임져주는 우리 페르난도 김성원씨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봐야죠? 네. 자 보내드리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해야 될게요. 전 내일 아침 6시에 또 찾아올게요. 자 남자들은 웨이! 1, 2, 3 둥근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이불 쫙 아픔을 한 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